우와. 우와. 너무 웃기다. 오전이 너무 귀여워. 이거 도연이. 이거 내 거 엄청 길어요. 이거, 이거, 이거. 적당히 마시는 병. 이거 잔 너무 예쁘다. 많이 마시는 병. 짧게 마시는 병. 근데 우리 그때 글씨 썼잖아요. 우리 손글씨 써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각자의 체형을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이야. 너무 예쁘다. 많이 마시는 거 진짜 많이 들어가. 진짜 예쁘다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같이 했었던 분들한테 이거 기념으로 보내주는 거 좋을 것 같아. 언니한테 보내드리자. 일단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판매도 할 건데. 판매하는 거는 수익금은 기부를 할 건데. 그 전에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 이벤트를 진행해서 또 한 열 분 정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, 좋아, 좋아. 너무 좋아요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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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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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